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역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쇠하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3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서른다섯 나이에 대한민국 권력의 중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사람, 서른여섯 나이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아프고 아픈 과거사를 놓고 자칭 타칭 제2의 이완용이라 불리며 나라를 대표해 일본과 협상한 사람, 서른일곱 나이에 박정희 정권의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당의장까지 역임한 사람, 나이 마흔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제2픽업 쟁탈, 한중일 축구대회까지 개최한 사람, 마흔하나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재선하고, 마흔다섯에는 당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의 부총재에 올라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을 사면임했으며, 같은 해인 1971년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올라 명실상부 박정희 정권의 2인자에 등극한 인물로, 이 밖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정치 스펙의 소유자. 제3공화공 열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자타공인 박정희 정권의 설계자이자 2인자였던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은 1960년 당시 심각한 인사적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의 동기 648기 출신 장교들과 함께 민주당 정권 내각 책임 총리 장변에게 군을 재편성하는 정군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되려 항명파동의 주동자들로 몰리며 육군 중령으로 군복을 벗어야 했으나, 당시 육군 소장이자 자신과는 혈맹을 맺은 박정희를 앞세워 군부 쿠데타를 기획하고 설계하여, 불명예 제대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1961년 5월 16일, 자신의 군선배들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민주당 정권을 접수하는 동안, 자신들의 국가반란 행위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 아래 혁명이라 주창하는 혁명공약을 준비했고,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에는 다시 군으로 복귀하여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초고속 진급하며, 1963년 1월 기어코 육군 장군으로 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필은 당시 쿠데타의 브레인으로 자신이 설계한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권 찬탈 불과 나흘 만인 1961년 5월 20일, 박정희 정권 내내 가장 막강한 권력조직으로 널리 악명을 떨쳤던 국가정보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고, 당시 35나이에 부총리급인 초대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차지하며, 5.16 군사정변의 바지사장으로 군부 쿠데타 세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던 장도영을 비롯해,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6.45기 출신 군선배들마저 서슴없이 숙청하면서, 자신의 처삼촌 박정희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옹립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조직을 앞세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칫하면 박정희와 권력 다툼할 수 있는 걸림돌들을 거침없이 처단했던 김종필은, 박정희 군정체제 안착 이후에는 바로 다음 스텝인 군인 박정희의 셀프민정의향을 위한 정당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을 비롯한 소위 군부 쿠데타 세력은 총칼을 앞세워 기민하게 정권을 찬탈할 수는 있었지만,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를 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렇게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들이 썩은 정치 낡은 정치라 규정하며 일체의 정치사회 활동을 금지시킨 속친 구정치인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별하여 포섭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는 유명세 있는 깡패들만 조리돌림했던 혁명재판이라는 보여주기식 민심달리기용 심판대를 통해 부정축제자라 칭하며 신문의 명단까지 발표한 이승만 정권 당시 고위 인사들과 재벌들로부터 충성맹세를 받아내며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충했습니다. 썩고 낡은 구정치인들과 부패한 부정축제자들을 몰아내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자행한 반란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라 외쳤지만, 이들 중 이미 끈떨어진 극소수만 보여주기식 민심관리용으로 처단했을 뿐, 실제로는 이들과 함께 정권 내내 공생관계를 유지했으며, 김종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중앙정보부라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이용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농협중앙회를 협박하여 얻어낸 한국전력 주식을 이용해 대규모 주가 조작을 하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완제품이나 다름없던 일제차 수천대를 면세로 들여와 수입원과 대비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국내에 판매했으며, 도박같은 사행성 짙은 것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금지시키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파친코 수천대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주관하며 관련 업자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가 규모나 발상에서부터 남달랐던 일명 사대의혹 사건이라 불리는 초대형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박정희 군정의 셀프민정의향 뿐만 아니라 정권 내내 여당 역할을 했던 민주공화당의 창당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들을 몇 가지나 저질렀음에도, 처벌받기는커녕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긴 채 일본으로 외유를 떠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와 1963년 11월 제6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바로 다음 달인 1963년 12월에는 자신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당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종필은 초대중앙정보부장이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특사로, 이승만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번번이 결렬되었던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를 만나 박정희 군정의 의지를 전달하며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물꼬를 트였고, 1962년 10월과 11월에는 두 차례 걸쳐 당시 일본 외무대신 오이라 마사요시와 한일협정을 위한 세부 조건들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35년 동안이나 억압받았던 아프고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양국의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요 현안들은 모조리 무시한 채, 경제적 보상과 차관을 대가로 모든 문제들을 종결 선언하려 했던 당시 김종필과 오이라 마사요시가 협상한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등 당시 모든 야당과 사회종교 문화단체 대표 등 저명인사 수백 명과 전국 각지 대학생들을 비롯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박정희 정권이 3억 달러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조국은 박정희 김종필 너희 1인의 것이 아님을 알라 등 우리 민족이 아팠던 역사를 헐값에 졸속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굴욕외교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일협정 반대 목소리는 대학생에서 중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되었고, 박정희 정권이 기치로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뿐만 아니라 100시간이 넘도록 지속된 단식농성에 이어,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박정희 정권은 물러나라를 목루와 외쳤던 육사망쟁이 일어나면서,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하며 한일협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종필은 연일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다시 외유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그랬듯 채 1년도 되지 않아 슬며시 다시 돌아온 김종필은 1965년 12월 또다시 민주공화당 의장에 선출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바로 이듬해인 1966년 나이 마흔에 자신의 이름을 딴 제2픽업 쟁탈 한중일 축구대회까지 개최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설계자로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초대 중앙정보부장에서부터 집권여당 민주공화당 의장까지 역임하며 명실상부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도 치열한 내부 권력 다툼만은 결코 피해갈 수 없었고, 이미 제5대 대선과 제6대 대선을 통해 재선까지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끝없는 권력력과, 6.48기 김종필의 동기이자 제4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영욱을 비롯해, 김종필이 외유를 떠날 때마다 당내 요직들을 하나 둘씩 차지하며 어느덧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사인체제 등, 정권의 2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당내외 인사들의 권력력까지 더해져, 삼성개헌 국면에서 JP계열 인사들이 줄줄이 제명당한 일명 국민복지회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옹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과 자신이 만든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종필을 비롯해 김용태와 최영두 등 속칭 JP계열만 정리하면 삼성개헌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초대 당총제를 역임했던 정구영을 비롯해 당내 구주류로 구분된 의원들마저도 개헌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민주공화당 의장설이 윤치영을 비롯해 사인체제만으로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내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종필에게 대통령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죽음과 동지들에게 뒤통수 맞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종필은, 국민복지회 사건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69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를 지지한다며 언제 삼성개헌을 반대했냐는 듯 180도 입장을 받고, 오히려 반대하는 인사들을 설득하는 등 개헌 찬성표를 확보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하며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을 동원해 기어코 삼성개헌마저 성공시킨 김종필은, 이후 치러진 박정희 대 김대중 제7대 대선 국면에서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의 수석상 인고문에 이어 당 부총재까지 역임하며, 당 총재이자 대선 후보였던 박정희의 대통령 사면임에도 결정적인 공언을 하면서, 곧바로 이어진 1971년 5월 제8대 총선에서 당내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 내리 3선에 성공했고, 바로 다음 달인 1971년 6월, 1인지하 만인지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비역 중령 신문이었으나, 당시 육군 소장 박정희의 조카사위로 5.16 군사정변을 기획하고 설계한 군부 쿠데타 세력의 브레인, 35 나이에 쿠데타를 성공하고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박정희 군정체제를 안착시킨 대한민국 초대 중앙정보부장, 민주공화당 창당과 한일협정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며 박정희 군정 셀프민정의 양의 1등 공신, 삼성개혁과 제7대대선 국면에서는 정계 은퇴 선언마저 번복하며 또다시 박정희 정권을 연장시킨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의 부총재, 나이 45세는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 내리 3선 성공에 이어, 1971년 6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1972년 10월 유신을 전후하여 제3공화국 마지막 총리이자 제4공화국 첫 번째 총리를 역임하며, 박정희의 군정에서부터 유신 독재 치아까지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그야말로 자타공인 박정희 정권의 이인자 김종필, 누군가에게는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구국의 영웅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젊은 나이에 그 누구보다 화려한 정치 스펙을 보유한 풍은하로, 또 누군가에게는 4대2 혹사권의 꼬리 자르기 그 너머 배우이자 총책임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구려괴교 졸소괴교의 장본인 제2의 이완용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삼성개헌과 유신 독재를 함께한 반원법행위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박정희 정권 시절 216억을 착복한 부정축제자로, 그 누구보다도 화려했지만 그만큼 파도도 심했던 그의 삶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는 문제적 인물 김종필의 첫 번째 전성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